웃음킹 엔트킹 오늘은 말요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괴물로 변하게 하는 착시 영상 테스트요 자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말요 저기 가운데를 집중해보면 말요 사람들의 얼굴이 괴물처럼 보이게 되는겨 어디 굴한지 아닌지 한번 집중해보면 말요 뭔가 얼굴이 살짝 변하는 것 같긴 한디 음 좀 더 집중해보면 말요 워메 뭐요 시방 지금 저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 막 찡그러져 보이는 것 같은디 나만 그렇게 보인겨 뭐요 막 외계인처럼 보이고 그러자노 뭔가 잘못 본 것 같아서 그냥 다시 보고 있으면 멀쩡한디 근데 뭐요 빨간점에 집중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겨 이거 조작하뇨 내가 집중할 때만 뭔가 이상한 얼굴 집어넣고 그러는 거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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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집중할 때가 언젠 줄 알고 그러거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느껴졌다면 좋아요 하나씩 눌러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